아, 우리 저 소금 박사한테 미안을 했자. 내가 조금 생각을 잘못했어. 그냥 이천역에서 내가 그냥 가면 되는데 한 20일이면 가거든, 이 사회에서. 회장님도 이천역으로 오는 게 도리어 편하지? 아니, 저는 아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심력이 쎄게 쎄어요, 저도. 그냥 내 차를 가져가. 내 차를 가져가. 근데 그 3시간에 내 차를 좀 더씩 가져가. 아, 그러고, 그런 게 없죠. 아, 여기 이천, 영동도 가는, 저기, 휴게소인데, 잠시 쉬었다 가네. 저도 여기 한 번 들러볼까, 그러다가 그냥 한 번 들러오진 않았어요. 그냥 그냥 지나갔지. 손 박사, 죄송하오. 하하하하 마찬가지구. 쟤, 아, 저 what the hell 파이터, 아, 마찬가지구. 아, 이 층에 있으면 저렇게 안 돼, 근데. 아, 이거 주세요. 와, 이거 주세요. 하하. 하, 이제 좀 가죠? 뭐. 가야 되어야. 아, 여긴 더 더우네. 아, 이 날이. 아, 여긴 더 더우네. 야 더 더웠구나 얘기가 오 이거 만들었다 커팩 커팩 군무 relation 아까 엘리베이터를 나가서 탔나요? 우리가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나? 어 그런거 같애 이 곰탱이 만들어 놓은거 봐 곰탱이 집을 많이 짓네 와 이 여탑을 많이 짓네 차가기과 차가고기과 자, 여쭈어 보니깐 잘 못돼요. 다세요. 자. 다시라고. 아이, 이리, 이리. 아이, 인동리 GC, 지하주차장 이리자나 대신 거 이리 오셔 내가 후드코트가 어떨지 몰라도 봐야 돼 위치를 후드코트가 왼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도라스 선사처 메일으로 갔다, 제가 후드코트에 찍어 왔습니다 후드코드로 가자구요 바로 이 매장 똑바로 가래 똑바로 가서 자회전하래 똑바로 가서 자회전하래 똑바로 가서 자회전, 후드코드로 가 후드코드로 가고싶어 후드코드로 가고싶어 후드코드로 가고싶어 그긴 그들이야 저기 저기 아니야 저쪽이네 어 써있네 후드코드로 놀라게 여름에 더욱 będ الص Qu clothing 저희가 fur 누가 나부러지지 않는데, 누가 나부러해? 저기 우주선 옆에서 서보시오. 우주인 오고 한방. 나도 찍어 있지. 우주인 오고 한방. 여기도 저쪽. 저쪽인가봐. 화장실도 어마어마하다. 후드코트네. 오아시스 커멘트 빌리지. 바이 글로우 서울. 서울동 다 있네. 이야 이거 한참 기다리신게 생겼는데, 나는 닭만 빼놓고 아무거나 먹으니까, 한 그릇은 아무거나 좋아하는 거 합시다. 자리를 먼저 잡고 주면. 먼저 자리를 잡고 주면 부탁. 자리를 그럼 어디잡아? 조금 더 들어가볼까? 여기 이거 뭐야? 저기 저쪽가 잡을까? 저쪽이 넓은가? 어마어마하네. 여기도 자리 잡고. 여기 들어가죠? 여기 앉지 뭐 그냥. 제가 뭐해주세요? 아니다. 아부가라. 아부가라. 아부가라 아부가라. 방만 아니고 방. 방 뭐였어? 방로. 아니. 가만있어. 주문. 여기 이거 뭐지? 여기. 우회 세트. 세트 메뉴인데. 아 이거 뭐해줄래요. 불고기 솔반? 여기 다 괜찮은데. 불고기 솔반? 불고기 솔반. 스테이크, 버섯 솔반. 불고기 솔반. 네. 네. 고추장 요거 할까요? 아 그거에요 두개 아 여기 아 내가 할께요 너 그거 밑에 끼는거야 뭐 또 찍어야 돼 아 결제하기에요 다음 카드결제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예 빼 조금부터 빼야 돼 자 이제 5748 5748 나왔어 자리 50군데 5748 한 20분 30분 기다려야 된대 저 안에 저 안에 들어가 야하 그러니 여기 이렇게 와서 저거하니 아 2시밖에 안되는데 600그릇이 나갔다니깐 뭐 대단하네 아 아 야 자 점심을 뭐 한식 비슷한걸 먹었는데 아 맛없네 맛없어 아니 맛은 그냥 그런대로 먹을만한데 한찬이 아니 아 여기가 메인홀이야 메인홀이 메인홀 이쪽 이쪽 가서 이쪽으로 쭉 가더라구요 우리가 아까 아 이거 메인홀이지 이쪽 이쪽 쭉 가는거 같아 여기에서 저기로 가면 이거 저거 손장에 어? 저거는게 있는거 같아 아니 여기가 아니야 이 장으로 가면 아 이쪽으로 가는거 같아 어 맞어 인스페이어 아레나 이쪽으로 가야 돼 아, 저기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쪽에 난 처음 왔을 때 이런 것도 시설 좀 덜 했더라고 근데 이거 메인은 다 했던데 이 점은 늘 멀었구만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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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약 이게 이제 시간되면 그전에 봤을 때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표현하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그곳 여기도 많이 찍어 오셔 살짝 찍어야지 뒤배경으로 쓰시고 저게 이제 메인이야 아레나 고을에 지나가고 뭐 폭풍 터지고 뭐 폭풍이 그러더라구 저기 저거 카지노 카지노는 한국사람 못 들어가 외국인만 돼 한국 카지노 안 돼 한국사람 못 들어가 한국사람 못 들어가 저거 서있는거 전부 외국 온사람들이야 천장 천장 아 이제 봤지 이 폭풍 일단 이제 고을에도 지나가고 돌고리도 지나가고 저게 메인이고 또 더 앞까지 더 앞까지 걸어갑시다 자 자외까지 걸어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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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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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기가 메인인 거, 사람 모이는 거, 저기 사진 찍으려고. 여기가 메인인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야, 진짜 엄청 크게 해놨네. 이야, 진짜 엄청 크게 해놨네. 스케일이 너무 그냥.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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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보링작도 있네 응? 보리 오는 사람 좋겄네 음 아이고 여기 얼마짜리인가봐 이러봐 가격이 안 써있더라 야 2만 5천원 5만 6천원 한 그릇 그래 되지 upper 유럽 응 방 마이크를 줘도 스피커가 없으려 있네 가격은 안 써있지 송축하맛불이 있네 어디요 송축하맛불이 있어요 있네 유명한 식당들 마우는 거 여긴 더 비쌌거 비쌌거지 송축하맛불 가게 써있어 6만원 12만원 4천원짜리 더 있다 와 울 마차리가 있어 울 마차리 아 우리가 먹은거 카마콜 3만원 1천원인데 그니까 비쌌지 않네 그 다음에 냉면이 또 만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러니까 안 비싼거네요 그럼 여기 와서 먹을만하네 은지예요 괜찮아요 여담 제일 나는 여기 오자고 와 이거 먹고 얘기하고 여고 가자 4회씩 끊는 게 교장한테 교장한테 이왕씨한테 오케이 내가 오기 괜찮아 오기 사랑이 락하팟 락하팟 락하팟식들은 뭐야 사천식 희귀 전문점이야 사천식이야 이건 뭐야 락하팟 아 이런거 사동차 사동차 일대까지 가서 쓰러지겄네 열나서 쓰러지겄네 도와서 와 대단하다 진짜 야 어떻게 우리 제일남 요담 할 때 추천 한번 합시다 그렇게 예 다음은 여기 와서 십자요 그러니까 뭐 돈 모자라는 건 돈 많은 돈에 싶고 야 인스파이어 인스파이어 영감을 받다 영감이란 뜻인데 아니 오늘 또 우리 세 사람이 당초에 한 분이 안되고 또 한 분은 예약이 안되면서 또 와서 기다렸고 아 아니 참 오늘 완전히 실패했는데 어 안 돼지 잘 안 돼 아 아 아 아 그러면 다시 한 분 이제 열면 다시 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층, 아 여기 카운트로 3층, 4층도 높은, 지금 바울이가 안 돼요. 크로스입니다. 아 스토로 안 가요? 내 가방 속에 있어요. 스토로 있어요. 자 오세요. 여기 앉을까요? 아 망지 아닐까? 여기 앉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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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